안녕하세요 롱과입니다 모든 영상에는 자막이 있습니다 자막에 보이지 않는 영상이 있다면 유튜브 자막을 켜주세요 살이 안 빠지는 이유에 대한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는 식단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두 번째 영상에서는 운동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했었죠 이번 영상에서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정신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조급함입니다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대부분 체중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이유는 세수분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다이어트를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가 비만이라는 거죠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진 음식을 공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비만의 원인은 가공된 음식이기 때문에 지금 비만이라는 것은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공된 음식에는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탄수화물과 나트륨은 모두 식용을 높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탄수화물은 혈당을 높여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시키는데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식욕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소금 시리즈에서 이야기했듯이 나트륨도 식욕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가공된 음식은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팔아야 이익이 커지고 따라서 식용을 높이는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많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탄수화물과 나트륨이 모두 체수분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글리코겐의 형태로 몸에 저장이 되는데 글리코겐은 1g이 저장될 때 수분 3g과 함께 저장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글리코겐이 늘어나게 되면 체수분도 함께 늘어나게 돼요 나트륨의 경우에는 우리 몸에 너무 많아도 안되고 너무 적어도 안됩니다 항상 일정한 농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소금을 많이 넣어서 짠 음식에는 물을 넣어서 간을 맞추는 것처럼 몸에 나트륨이 많아지게 되면 체수분이 늘어나서 농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은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던 사람이고 가공된 음식을 많이 먹던 사람은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많이 먹던 사람이고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체수분이 많아지게 되는데 지난 영상에서 체수분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수분의 부피만큼 몸이 굵어지고 늘어나는 수분의 무게만큼 체중이 늘어난다고 했었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가공된 음식을 줄이면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적게 먹게 되고 탄수화물과 나트륨을 적게 먹으면 체수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체수분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드는 체수분의 부피만큼 몸이 가늘어지고 줄어드는 체수분의 무게만큼 체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를 꾸준히 하다보면 불필요한 체수분은 다 빠져나가게 되고 불필요한 체수분이 다 빠져나가면 더 이상 변화는 빠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체수분은 다 빠졌고 이제부터는 체지방이 빠져야 되는데 체지방은 원래 빠르게 늘어나지도 않고 빠르게 줄어들지도 않거든요 원래 다이어트에서는 체지방이 천천히 줄어들고 몸의 변화도 천천히 나타나야 되는데 체수분이 많은 다이어트 초기야만 변화가 빠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경우에는 빠르게 줄어들던 체중이 갑자기 천천히 줄어드니까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도 10번씩 체중을 재면서 왜 체중이 안 빠지는지 신경을 쓰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스트레스에 노출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고 어떻게든 체중을 빨리 줄이고 싶으니까 식사량을 더 줄이거나 운동을 더 오래 하거나 혹은 내가 저주받은 체질이라서 살이 안 빠지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식사량을 너무 많이 줄이면 1부에서 나왔던 문제로 인해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되고 운동을 너무 오래 하게 되면 2부에 나왔던 문제로 인해서 다이어트가 방해가 됩니다 내가 저주받은 체질이라서 살이 안 빠진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것 때문에도 다이어트가 방해가 돼요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만으로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생각 다이어트 3부에서는 나는 다이어트를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 다이어트 할 수 있어 라고 알려주기만 해도 살이 빠졌다는 실험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반대로 다이어트를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는 게 다이어트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른쪽 위에 생각 다이어트 3부 영상 링크가 나오고 있으니까 저 실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다이어트를 천천히 하고 싶다 살이 천천히 빠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없죠 모든 사람이 다이어트가 빨리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이어트는 원래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셔야 다이어트 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몸의 문제로 인해서 살이 안 빠지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두 개가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 영상이 살이 안 빠지는 이유 4부가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